이스패레이션 응 서프라이 A 웨이브 테크놀로리어 wifi 뭐 방어icism 아찌래? 아니요 텀 비스쿠트 비스쿠트 응 누가 자꾸 뭐래 하나 둘 셋 넷 네개 그래서 용감은 인스피레이션 건축가는? 아키테트 아니에요 아키테트 컨트롤테트는 짓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서플라이 A, B 하면 뭐 뜻인데 A, A, B를 지고 하나 그러면 이거를 서플라이 B로 바꾸면 서플라이 B, B, A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오 및이 그 아이오 및이 및이 뭐지 모르니까 모방해야 돼 아 자 이제 사생회사 B 드라이드드 프롬 모방 홈페이션 체크 캐시하셔도 다시 할거구요 네 지금까지 선수로 부를 가야 인천수 이노바 인데요? 이때는 새로운, 개념, 이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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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넘 이넘 초안에서 come up with, 초안에서 뭐뭇을 떠올리다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친구는 expect, 혁신적인, innovative, cultural, architectural, innermost, innermost, prominent 프라미스로부터 파생된 말이구요, 장래가 천만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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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여기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가볼까요? 네 Remarkable Remarkable Takeover Takeover Loop 2 Loop 2 Loop Keeper A to B Artificial Incorporated Incorporated 네 네 봤으니까 확실하게 하하하하 아니요? 있어 있습니까? 오케이 놀라운 Remarkable Remarkable 비싼말이 많죠? Sur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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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ing Awesome 그 다음에 Takeover Takeover는 뭐 책임을 얹어봤다 이렇게 쓰면 네 네 선생님 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다 엔 엔 엔 이게식으로 인코포에이티구 인코포에이티... 앤 인코포에이티쨔 인코포에이티... 아 인코포에이티쨔 이거 말고 또 뭐 있어 ㅋㅋ 인코포에이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방위치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파이어 파이어 고관으로 1 2 3 4 고 아아 뭐였어? 스피링 시작 스르미 음 여긴 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스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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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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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러분 셀러분 바람까지는 좀 아아 스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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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스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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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한번 더 스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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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 빔, 디스트리뷰트. 디스트리뷰트. 친구 그만 죽이고요. 잠시만요. 이거 안되면 이거? 이블리. 러코넬아이즈. 스파이더. 펑셔리. 펑셔리. 비쥬얼. 동등하게 알아차리다 우월성 스페리얼리티 기능적인 펑청왕 비주얼리티 스페리얼리티 펑청왕 비주얼리 여기가 여기가 여기 공개 춘다 여기 공개 춘다 여기 공개 한 번 마운드 마운드 알터네이티브 알터네이티브 여기가 컨스턴트 컨스턴트 친애 이건 C-H-I-I 집현도 지편돈 던돈 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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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카드 아니에요? 이건 카드인거 같은데 안 돼요 이 사이트 마운드 대안 알터네이티브 맥끄리온은 컨스턴트 맥끄리온은 침밀 의지하다 의지하다 발생하다 제네레이트 빠져나가다 escape 설치하다 인스터브 흡수하다 앱설브 무섭고약기계도 릴레이티블리 릴레이티블리 자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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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폴루션 이용하다 검사 뭐하고 겉됐나 요거 아 요거 테크놀리지 아네 요거 artificial 뭐하고 아 요거 흡수하다 비교적인 Relative 대형적인 Conventional 자동적인 Automatic 오염 Pollution 이용하다 유틸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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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 해봐야죠 건축과 공간 건축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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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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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Column 나선형이? 스파이더 빛이? 빛이? 나뉘다 디스트럿 디스트럿? 방해하대 우월성? 스페러리티 스페러리티 개인적인? 펑셔널 펑셔널 기적성으로 비추얼 그 다음에 굴뚝? 친리 끊임없는 컨스턴트 대안? 컨스턴트 의지하다 그 다음에 발생스피드 만드는 애가 개네레이트 빠져나가다 escape 흡수하다 observe 그 다음에 전형적인? 컨벤셔널 이용하다 유틸라이 로보틱스 아우리컬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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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있다가 다시 봅니다 3분 뒤에 또 할께 제가 모방길 틀린게 뭐 뭐했었죠? 엔달치소 그거 알겠지? 그대로만 또 갈꺼야 이소 이불 아우리컬츄 아우리컬츄 매 pipelines precisa. countries 1 point extrem 4 말 여러분도 시것에 많이 부üss 시절 다이오 미디 크라이 다이오 미디 크라이 모방 모방의 무엇을 찾아내다? 무엇을 떠올리다? 다이오 미디 크라이 다이오 미디 크라이 스플로이트.다이오 미디 크라이 을 미디 크라이 스페어리어리티 펑셔널 넌의 역성은 심리 텀투 제너레이트 이스케이프 앱설브 그리고 이제는 아 비교적 Relatively Relatively 이상하고 그 다음 컨벤셔널 유틸라이즈 로보틱스 애교컬처 그래서 바이오브 바이오브 드라이브 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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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인컵포이트 스파이더 스피드 스피드 컨벤셔널 컨벤셔널 군뚝 침니 발전시키다 전어레이트 비교적 Relatively 컨벤셔널 컨벤셔널 비틸라이즈 이런것들이 많은데요 아 대기술이 꽤 아니에요 베이직 페이지 페이지 이거 했다 그치? 네 아르트 익스비션? 아르트 익스비션이 뭔데? 미술전시 한국 미술전시 한국 미술전시 그럼 익스비트는? 익스비트 전시하다 그러면 같은말은 같은말은 어 전시하다고 했지 뒤로 시작하는데 응 어 익스비션이 간단하게 아니고 익스비트가 디스플레이 누가 시끄리언트 디스플레이 카페 카페 카페로 솟댓소를 만드시 엥 основ다 써젓 트롤 시 히 스플리언트 그래서 그 사람의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dass sie share mit Meghan share. millDas Gerges dass sie share HIS transactions so that she could share it with her class. 彼女 had an Matthew's Box on TV. jio wrote a report about kare experiences so that she could share it with her class. 네, 리포트 어바웃 헐 익스피리언스 리포트 어바웃 헐 익스피리언스 저는 이렇게 해서 언제 언제 누가 뭐 했다 미술작품 전시 전시 익스피비션 오브 아트 워크 앤드 에이전 다이텐도 셀렉티드 파운드 가이송 아트 뮤지엄즈 컬렉션 오케이 왜 있다구요 앞에 위치 월딩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카라는 건가 19층 끝까지고요 아이템이 셀렉티드 할 수 있는 액템이 당해 셀렉티드 당해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아이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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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눈대 눈대 위치 셀렉티드 위치 월 셀렉티드 스테이비션 액클루즈 인포메이션 뭔지 궁금해 무엇을 인포메이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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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